뭐 뭐 아니에요 그냥 이런걸 처음 봤어요 숲이요? 아 역시 지구에 서 인간이 사라지니까 그냥 역시 자연이 살아났네요 자기가 데려갈 수 있기때문에 우리한테 널 맡겼겠냐 지금쯤이면 상처 나았을지도 몰라요 속상하게 하고싶지는 않지만 네 친구 생존 확률은 애초에 그리 높지 않았어 말을 내는 아저씨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그런건 상관없어 우리가 다시 그 도시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아 돌아갈 수 있었다면 진작에 돌아갔지 안녕 친구 역시 공기가 맑은 곳에선 뒤로 뛰어야 제멋이지 너도 해보렴 정말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야 하하하하 아 가끔 가시에 찔리기도 하지만 뭐 나름 나쁘지않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저개가 길인거 같다 비켜 비켜 보렴 뒤로 뛰니까 그냥 이런것도 막 줍지않냐 시야가 넓어지잖아 하하하하 하핳 하하하하 DIA 마님이 없어서 정신줄 났다구요? 하하하 하하하 하마님 하함 역시 이럴땐 하늘을 봐 줘야지 흠 아, 젠장 헉, 이 깊은 한숨 뭐야 파이어 플라이예요 파이어 플라이예요 진짜 반딧불이요 그래, 보이는구나 흠 그럴 수 있지 좀비야 뭐 떼되면 나오겄죠 뭐 아까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좀비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구요 생각보다 오, 이거 좋은 무기인데 유 근접 무기 업그레이드 일정 횟수를 사용하면 망가진대요 뭐야, 안 돼? 뭐야, 안 돼? 으쌰! 아, 안 되네 그 정도의 점프력은 없는 것인가 리마스터요? 뭐 그래픽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야 뭐 오리지널 안 해봐서 아하아 좋아좋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거 들고 근데 여길 어떻게 올라가 아니면 저쪽인가? 저쪽에다 놓는건가? 그냥 여기다 놓고 올라가면 안 돼? 생각해보니까 그냥 여기다 놓고 올라가면 안 돼? 생각해보니까 아, 안, 안 되네 아, 안 되네 아, 여기다 놓고 여기서 들어 올릴 수 있나? 어, 미리 얘기해주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놓고가자 으쌰! 응? 으쌰! 으쌰! 컴아 컴아 애 밑으로 가자 좀비 목소린데 이거? 어? 아 잠깐만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니 왜 가서 먹혀주냐고 어. 멍충아 갑자기 αν 대박 w 저리로 가 안가냐? 그래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화면 좀 해봐 저기 봐 저기 봐 지 집으로 가겠지 다시 그래 저놈이 병소리는 듣고 문소리는 못 듣네 이상한 놈일세 아 뭐야 왜요? 뭐 광고가 멋진 광고가 나와요? 알약 관련 쪽지 약을 더 모을 것 탄약을 더 모을 수 있나 확인 퇴수와 거래까지 3주밖에 안 남았다 오케이 그냥 아주 그냥 손을 여기저기 뻗어버리네 저 배그 같애 내가 배그는 안 해봤지만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상대할 필요 없어 누가 누가 근데 쟤는 벽돌로 한방에 죽일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진짜 가능함? 허허 아니기만 해봐 메뉴 흐 아닄디요 흐헣 흐헣 흑 아니자네이요 시윽 어떻게 가야해 이제 여기서 아.. 저어.. 기로.. 가야되나? 아아 오지마 오지마 왜와 왜왜왜왜왜왜 으이!!하이샤하이샤!! 아이샤하이샤하! 홀리쉐트 홀리쉐트 야 너는 저 위로 올라가야되나? 아, 후려야 되는거야? 아아아아 그럼 이런거 괜히 쓰, 쓰지 말았어야 되는건데 아유아유아유 이런걸 쓰지 말았어야 되네 야, 벽돌 벽돌, 아 꽉 찼네? 벽돌이 꽉 찼대 아하 벽돌로 후려쳐볼걸 근데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야되는거 같은데 아, ㅈㄹ 제앤은, 제앤은, 제앤은 여기, 올려주세요 오케이 아니, 그건 좋은데 아, 너 올려주지 않아도 못할거야 어떻게 해야할까? 어, ㅈ그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새로운 마님 탄생 마님 쥬리어 탄생 이게 진짜 말도 돼 조심합니다 오케이 이제가 아니라 원래 게임방도 종종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항상 본방 끝나면 2부방송으로 게임방송하고 있고 짜란 굿져압 짜란 자금만임 도미를 찾으러 가야지 어 이거 뭐야 아 밑에 노음이 있나봐 얘 노음이야 근데 뭐 제 생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실 법도 하죠 항상 거의 2부방송으로 새벽에 하니까 이선생님 직업병 나왔다 이선생의 토막상식 노음은 땅의 요정으로 덩굴속에서 살고 있죠 어 뭐야? 왜요? 왜요? 오케이 오우 다행이다 우후 좋아좋아 아주 쾌적하구만요 불스패드는 소니 어댑터로 충전을 해야 충전이 된다는 사실 갑시다 이런데 뭐가 있을 것이야 아 근데 진짜 타밍하는거 귀찮긴 한데 무기같은거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하긴 해야겠다 그죠 아 천상은별님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일하시고 게임 잘하는 친구 주먹으로 뱃대기에 구멍을 낸 다음 발로 대가리를 날려버리는 게임이래 아 너 피웬바 표현 잘진다 야 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집에 오셔서 쉬지도 못하시고 서류작업하시고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어디갈데 없나 여긴 뭐 없을까 여기 뒤쪽엔 근데 이게 내 문젠가 왜이렇게 어둡지 대비가 왜이렇게 심하지 원래 게임이 이런건지 내 장비 문젠건지 원래 이렇게까지 어둡진 않죠 아무리 어두운 데는 되게 깜깜해 그래서 아까부터 나는 계속 어두운 데 가면 무조건 후레쉬 키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뭐 애들이 후레쉬에 반응하는 것 같진 않아서 못 들어가네 이게 원래 색감인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심쿵 비가 오는 밤에 좀비개미라니 신박합니다 전 이선생입니다 아 이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비와요? 강제 대피령 어디로 대피한거죠 어디라고 생각해 격리구역이야 어떤 곳은 인픽션이 나타났을 때 몇몇이 나타났을 때 몇몇이 나타났을 때 몇몇이 나타났을 때 몇몇이 나타났을 때 심리 아저씨친구랑 편집증이 있나봐요? 아가자님의 생각에 들었는데 이건 사람은 뭘까요? 저등에 인기가 끓는 것들이 찾으려고 찾을거에요 아 그 이선생님 목소리가 아니지 그게 무슨 이선생님 목소리야 안녕하세요 이선생님입니다 비오는 밤에 좀비게임이라니 칼이 있어야되네 또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이게 다야 내 칼을 쓴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오 여기 부비트랩 있는거 봐 어 여기를 유인하면 되겠다 정규가 나오면 어디에 또 활도 있나본데 무기가 야 그럼 이거 내가 막 내가 내가 맞으면 나도 죽는거 아니야 야 너 진짜 알았다메 야 알았어 해놓고 머리로 들이받으면 어떡하냐 대단하다 너도 진짜 역시 좌근마님이셔 알았어요 머리로 헤딩을 해버리네 우미 요즘 애들 무섭다닐께요 대충 다 돌아본거 같은데 여기 들어가볼까 오 드럼이다 비켜봐 비켜봐 으쌰 어? 오케이 또 또 뭐 반짝인다 오 여기 뭐가 많은데 외곽관련 쪽지 망할 감염체가 교회의 안전가옥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나타났다 주위의 취약한 지점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오 이 친구야말로 진짜 무슨 나는 전설이단데 방금 뭐가 있었던 것 같은 그렇지 자 이제 좀 스토리 좀 진행하자 이제 뭐 없냐 내 친구는 어디있나 진짜요? 그거 보고 한동안 잠을 못잤다고요? 그 잠을 못잘 정도로 막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재밌었는데 여깄다 다솜님 그리고 좀비 이런거 좋아지지 않아요? 어 뭐야 막 피나오고 막 이런거 오히려 좋아하지 않아요? 흐쌰쌰 근데 또 구워지게 좀비는 싫어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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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버려야 되나? 뭘 버려야 되나? 이거 버릴까? 헐 그렇지 아 그냥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였구나 내가 썰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 돼 이놈아 안 돼 이놈아 올라와 올라와 응 결말이 좀 허무했지 저거 갖고 와야 되나보다 지 돌려뭐아 자 으이쌰쌰 어 나 좀 천재인듯? 으이쌰쌰 으이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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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나? 쟤 하나밖에 없지 일단 혹시 모르니까 어? 아 이제 못쓰는구나 가자 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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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잡 혼리쉒 굿잡 야아이야이야 야 벽돌 짱이다 이 점은 분명히 해둬야 돼 그 친구는 낯선 사람한텐 친절하지 않거든 빌은 좋은 친구지만 너랑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끌릴거야 그 뿐이다 멋있지? 갑자기 사라지는 마술 야 이것도 머리로 들이받지 마라 수구리 그렇지 벽돌이 필요한데 심장마비로 죽으면 내 시체를 포기될거야 걱정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원래 방송하는 날은 아닌데 게릴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서오세요 야 노래 부르지 마 너가 더 무서워 비켜 비켜 비켜라 비키라고 아이 비키라고 이 나오라고 야 이리 친구야? 그 치르기 무섭네 친구 아니지 우리 친구 아니겠지 레이첼에게 보내는 편지 군인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고 있어 저 아래 소리 지르는 게 들려 시간이 별로 없어 전화도 했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더 기다릴 순 없어 대부분의 짐은 가방 몇 개 나누어 담았어 격리구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 와서 날 찾아줘 빨리 볼 수 있길 바래 에이첼아 아니 근데 쟤는 친구건 아니건 간에 죽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좀비라서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일어나 용서해줘 음 으이구 어떻게 해야 돼 요걸 여기로 던지면 아, 안되네? 슬쩍! 흐흐흫 무서운데? 슬! 으앗! 유다아! 아, 아이템은 다 먹은거겠지? 설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야, 쟤 또 죽여야돼? 심쿵! 2,400원인가요? 어, 240엔! 감사합니다. 여길 또 해야돼? 아이템은 다 먹었네. 그, 부비트립이 있었잖아요. 감사합니다, 240엔! 아리가또, 아리가또. 어? 아, 맙소사 그치리기 무섭네? 흐흐흐흫 아니네, 아이템 다 먹은거 아니었네. 네, 부비트립. 만들고, 어? 아, 이거 안되네. 만들고. 아늑병 만들고. 듣기 모드. 으쌰. 으쌰. 이거 이, 투 있을걸요? 에,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가자, 가자, 가자. 투 없나요? 투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으쌰.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아, 아직 안나왔어요? 으쌰. 이건, 야.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기. 기어서 지나가면 되잖아. 여기 기어가게 없어요. 왜, 왜. 여기 기어가게가 없는 것인데. 아, 이거 깡통을 맞추면 되는거 아닐까? 밑에, 밑에. 으, 깜짝이야. 노래 좀 부르지 마. 어허. 무섭다니까 너. 라스트 오버워스라는 게임입니다. 뭔데? 빌. 빌의 선물이네. 이것도 빌이 만든 개 같은 암정이야. 저 냉장고. 어, 저기. 추 같은데. 알았어요. 밧줄을 잘라. 해볼게요. 야, 좀비. 쪼? 엉. 아, 얍. 진짜, 여기가 왔어. 엘리? 하슨 루킹?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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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아아아아 딥키스 아 왜 머리가 이렇게 안맞냐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에이구이 진짜 아 또 또 또 다 와 다 와 아 아잇잇 으잇 진짜 이놈씨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얘는 진짜 머리 한방에 맞춰야되나봐 와 얘가 얘가 관건이네 제대로 할게요 지금까지는 예능이었구요 으으으으으 Which알들 쾜암 왤케 안죽이rif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쵸 안죽냐? 또또또 빨리와 빨리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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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쟤 머리를 쟤 머리맞혀야돼 머리맞혀야돼 안돼 왜 안되지?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왜 안되는거지야 하하하하하 나 어떻게 생각했지? 어흑 엘리? 굿! 눅! 야, 나는 젠장에 뵈기! 엘리? 어흑! 엘리! 아흑! 저 이렇게 더 времен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안 돼! 야 왜! 총알 갈고 있었잖아 전 direito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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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을 갈고 있었잖아 좀비랑 사귀겠지 차비 없는 놈들 역시 게임은 예능이죠 넌 와 빨리 와 얘네들은 와야지 더 좋더.. 좋은거 같애 와야지 이렇게 한방에 머리를 쏠 수 있는거 같애 아잇 진짜 안죽네 Dan 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렇지 호호호호 잠시만요, 엘리 아아아 야야야 괜찮아? 쟤네는 못 들어오는 거겠지? 죽지도 않네 쟤네는 어, 들어온다 으아 으어어, 야야야야야 드럽게 안죽네 으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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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빨리 비치 비치 아하 으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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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친구다 오우 마이프렌드 진작이 좀 오지 으어 으어어어 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응 아하핰 아하핰 téléphone 친구요오오오오오 징꿉을 도와줄려면 끝까지 도와줬어야지 같이 가 키는거였어? 야야 니가 다해 니가 다해 아 난 쫄 나 쫄 난 쫄 난 쫄쫄쫄쫄 으 외~~~ here 흐흐흑흫 에헤헤헤 예에으 흐어어어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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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가x2 어디로가 야 어디갔어 너네 이이샤! 이이샤! 으이쌰! 이 trabalh, 너희 어디 갔다 왔냐? 바바바바밤, 같이가 같이가! 예스! 찌 assemble 회 vac 어혀 Он 뭐ỉ 암ショ 쟤 지금 밥 뭐야 이제 우린 좀 더 정도 하시는 분이 잡았다! 주위에! 하시만! 그냥.. 천천히. 마시만, 아무리 싸움이 못해! 아, 뭐, 고마워? 짝힌 거! 하하! I'm so much as a drug. 으윽! 하하하하하하! 아, 호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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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필요해. 자가 필요해. 너 그냥 나한테 굴러가는 차가 있다며? 당연히 얻긴 하겠지만 너한테 그냥 줄 이유가 있어? 그래 그래 조엘 내 차 가져가. 가져가라고 하는 김에 내 식량도 다 가져가고 뭐 아니 식량도 좀 나눠줘도 되겠네. 내가 어떤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과한 요구야. 과한 게 아니야. 어차피 너한테 월정한 차가 없으니까 상관없는 얘기야. 마을에 있는 건 부품이야. 네가 한 대 수리할 수 있는 거잖아.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필요한 장비가 있어. 마을 반대편에 있거든? 네가 나랑 가서 구해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차를 정비해서 굴러가게 해볼게. 그 다음엔 넌 뒷빚 없는 거다. 좋아. 어차피 이대했다면 우리는 오래 못 갔을 거야. 좋아. 따라와. 내 공둥이만 따라오라고. 그거 참 신나네. 적당히 해. 재밌다. 그렇지. 생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강해야 돼. 저 친구도 진짜 생각해보니까 되게 불쌍하다. 어? 자기만의 칼날의 내구도 형상. 나를 칼로 뺄 때 또는 찌를 때 필요한 힘이 감소되어 칼날의 수명이 연자되는 효과가 있다. 어? 자기. 자기. 자기만의 그걸 다 만들어놨는데. 다 부시고. 뭐 만들 게 없는데요? 이번엔 만들자. 다 부시고. 막 칼뿌러. 막 뭐야. 칼뿌러뜨릴 뻔하고. 비레지도. 금전무기. 말부치가 없네요. 그리고 다 저거 진짜 차달라 그러고. 필요한 건 다 찾았어? 다 챙겼어. 말려. 나와. 문 열어두지마. 알았어. 다른 건물까지 건너가야 돼. 계단 올라와. 서둘러. 내 옆에 붙어있게.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냐? 그냥 거기 두고 오지 그랬어. 아저씨가 농담한 거 아니었네요. 그래. 그런 친구야. 테스트는 어딨어? 에리야. 물건만 배달하는 거야. 뭘 배달하는 건데? 조꺼는 왼지? 하하. 여신아, 되세요. 꿀잼. 완전 꿀잼. 빌 개미 쩌는데요? 아.. 좀비 소리 봐 쩌쩌쩌쩌 뭐야? 여자 좀비인가 봐 오후우! 오후우! 오후우우 어떻게 생각을 안했을까? 아.. 알았어요 손깔 부리지 말고 차 타이어는 썩었고 배터리는 죽었어 말 다 끝났어요? 본네트하니 어떨진 상상도 하기 싫고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곳은 군대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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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클리커 진짜 무섭네용 자 클리커를 위주로 공격을 해야겠다 벽돌 없니 여기? 친구야 아 이거 써야겠다 벽돌 벽돌 으휴 진짜 야 벽돌 했는데 내가 벽돌 했는데 아 진짜 벽돌로 쳤는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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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아 에헤이 샤 아우 진짜 어렵다 이거 이거 이지 맞아? 잠깐만 이거 이지 맞냐고 야 근데 내 총 어디갔냐? 내 장총 어디갔냐? 왜 화살 밖에 없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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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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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야야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라고 오 깼다 깼다 와 깼다 아 이지가 쉬운게 아니라 아이템 드랍률이 좀 더 높은 거에요? 거에요? 아 클리커가 귀도 더 밝고 다 아재 대박 안사신경이 예전만 못해 내가 슬픈 얘기 하나 할까? 내가 옛날 어렸을 때 슈퍼마리오를 하는데 우리 누나가 그렇게 죽는 거에요 너무 어이없게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걸 왜 못하냐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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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흘러서 제가 슈퍼마리오를 옛날 생각이 나서 했는데 내가 누나처럼 죽고 있는 거야 그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그 거 히퍼마리오란 슬픈 전설이 있어 난 전설땜 믿지 않아 어쨌든 저째든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뭐? 나 핸드가 필요해 아니 아니 계속 계속 총 달래 무기 달래 부여했다고요? 아니 그때 슈퍼마리오를 해봤자고 괜찮아요 너희 둘이 죽을 때 아 그 페미콤 말고 슈퍼 페미콤이었는데 집에 페미콤은 있었고 슈퍼 페미콤은 친구랑 돈을 합쳐서 샀어요 돈을 같이 모아서 반반씩 내고 샀어 그래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친구랑 팔 때는 또 같이 반반씩 나눠서 또 나눠갖고 나도 샀건 나도 샀건 오케이 왠지 더 슬프네요 전 티놀프입니다 티놀프님 감사합니다 아 ㅋㅋㅋㅋㅋ 저렴이 들어가봐 너무너무너무너무 맘이 든다 응 들어다 정드는 거야 너오오오미 맘에 들고요 안좀 더 가는 거 앞에 보면 드디어 뭔가를 드릴거에요 뭐일까요? 제 장량감을 보여주지 제 장량감을 보여주지 뭔데? 못폭탄이래요 그 다음은 보자 아 저거구나 슈퍼마리오 월드 였나 아마 그랬을거야 슈퍼 패미콤용 16비트 옛날 8비트 게임도 다했죠 근데 그때 누나한테 뭐라 했던건 그거였어요 슈퍼마리오 월드 몇 달 전에 녀석들이 돌아다니다가 가면 재물이랑 맞닥뜨렸거든 놈들이 트럭을 뒤엎었어 트럭은 그대로 고등학교 옆을 들이버렸지 아직도 그 자리랑 배터리랑 다했어 배터리를 챙겨서 다른 차에 넣는거구나 바로 그거지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해 근데 뭐 조엘님이 차가 필요해 그래 그 트럭은 전차급이거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기다려 파밍 좀 하고 슉슉슉 어 험나봐 손은 눈보다 빠르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내 비록 좀비한테 맞아 죽었지만 파밍 하나만큼은 그냥 일류지 일찍 도구가 좀 부족한데 권총 리벌버 산탄총 퇴장전 발사속도 퇴장전 딱히 할 수 있는게 몇개 없네요 가譜 빼먹은거 있나? 없죠? 어 여기뭐 있다 훗 훗 훗 훗 훗 훗 훗 훗 대박 폴스4를 PC 모니터로 하고 채창은 어떻게 연결하신거죠? 엑스플릿으로 하고 있죠 폴스4를 엑스플릿으로 캡처를 받아서 채팅창을 띄운거죠 발사속도가 빨라야 될 것 같애 발사속도 발사속도 다이쓰 아뇨 스팀아니에요 플스에요 스팀으로는 안나왔다고 하네요 플스랑 플스3랑 4로만 있답니다 그레테미디아 가자 브라더스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우 와우 근데 왜 이렇게 시점을 불편하게 했었..했지 시점변환을 원래 원래 이랬었나 하도 요새 PC 게임 위주로 하다보니까 플스의 모든 FPS가 다 이런식으로 시점변환이 됐었나? 옛날엔 어떻게 했지? 브라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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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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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다 태웠네. 캠프파이어를 했네 완전히. 가자. 이문 너머로는 한번도 안가봤어. 쟤도 한번도 안가봤대 이문 너머로. 우와 분위기 지린다. 우와. 슬샷. 찰칵. 슬샷. 엔피크. 유리 생일. 아멘